천만 원을 잡아라 대국민 투표를 시작합니다. 소티 천만 원을 잡아라. 천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첫 번째는 수상한 평화대. 나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봐. 두 번째는 위기일발 119 구급대원의 한밤의 인명 구조 현장. 세 번째는 수영하는 보라니. 네 번째 후보는 알 속에 알이 든 놀라운 영상. 다섯 번째 후보는 킥보드 타는 할머니. 여섯 번째는 사람 이청소해주는 앵무새. 일곱 번째는 뿌려야 보인다. 이색 샌드아트. 여덟 번째 국립재활원 신축공사장의 화재 진압 현장. 아홉 번째는 마을과 함께 이색 스킬을 즐기는 사나이. 마지막 열 번째, 쓰레기를 줍는 청소견까지. 열 편의 영상 중에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천만 원의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지금 투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